다음 분 나와주세요. 김재욱. 안녕하세요. 김재욱 씨. 안녕하세요. 쇼미를 되게 많이 나오셨나 봐요. 일곱 번째 군대에서도 휴관에서 오고 버렸어요. 오. 항상 떨어지는데 매번 도전하는 이유가 있어요? 운이 좋으면 뭐 피드백? 그런 거를 좀 원해서 뭐라도 한 수 더 배워가려고 약간 계속 도전하시는구나. 멋있다 멋있다. 그 랩네임은요? 이스트배드라고 활동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스트배드. 이스트배드. 동쪽의 나쁜. 저는 동쪽 나쁜 군덩이. 저는 어 예 그 알겠습니다. 랩네임은 뭐 나중에 좀 차차 그 배드 굳이 안 부셔서. 저도 방금 그 얘기 하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저도 그 얘기였어요. 좀 더 신중하게. 이름에 대한 고민은 조금 더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잘못하면 릴보이 돼요. 일단 김재욱으로. 김재욱 레츠고. 들어볼까요? 네. 들어보겠습니다. 렛츠고. 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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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워밍업의 끝. 프로 프로팩 슈. 여기 시내 집핀 불. Like a pro 매트 우스 트리. 빛 위 깝치는 기믹스. 눈꽃 시린 강스터 컨셉. 대신 내가 가질 주스. 컴인. whoever. 누 플래개 품 래퍼. 여기 안. 국에서 내 역할. 누. 국에서 진짜 뺨. 두 배 더 원하니 난. 두 배 소. 2년 전 서브에서 말했듯이. Look at the middle. Yeah. 혼자만 랩하는 지금. 나만한 선수 없이 바짝 올려버린 기준. Yeah. 더는 보지 않아 뒤는. 싹 깔아 허퍼하지 못든 질려버린. 시공 많은 재이 들어왔어도 다 거절한 클라이. 뒷돈을 챙기기보단 진짜가 돼앉진 않은. 점이 바닥에서부터 현체 진행력 클라이. 성공으로 찍은 네비 이제부터가 탈. Yeah. 찍어버려 like 강백호. 무조건 쥐워기지 짱깨보. 6년이 지난 지금 like that. Not it. Fake 훼쳐먹어 카이센도. 찍어. 찍어버려 like 강백호. Let's go. 무조건 쥐워기지 짱깨보. 6년이 지난 지금 like that. Not it. Fake 훼쳐먹어 카이센도. Yeah. Fake 훼쳐먹어 카이센도. Let's go. 감사합니다. 제가 뽑았어요. 제가 뽑았어요. 제가 뽑았어요. 오케이 오케이. 와 근데. 무슨 일이야. 뭐지 너무 좋은데? 진짜 좋다. 저 진짜 기대 1도 안 했거든요. 그래서 나 서른 돋았어. 랩네임도 없이 그냥 김재욱 씨였는데. 오 뭐야 이분. 와 이걸 못 부르게 하네. 잘 치네. 반전의 무대였다. 김재욱 짱. 하하하하. 찍어버려 like that. 백호.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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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한다. 진짜 탄탄하다. 잘해. 탄탄해. 안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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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목. 와 와 와. 잘한다. 잘하는데요? 너무 잘하는데요? 너무 잘하는데요? 포탄 있네. 제가 감히 예상한다면. 뉴페이스 중에 제일 화제될 것 같은 느낌이. 제일 화제될 것 같은 느낌이.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분이 왜 안 알려졌지 여태까지? 나도 그게 좀 의외한데. 쇼미만 이렇게 여러 번 출전하신 분 치고는 되게 잘 다듬어진 느낌이었어요. 라이브도 되게 안정적이었고 힘이 넘치는. 단단한 느낌. 박자감 같은 것도 거의 뭐 완전 정확했고. 무명이니까 온전히 실력이랑 포스랑 아우라랑 에너지로 해야 되는데. 그게 이제 전달이 됐다는 거죠. 그렇지만 너무 잘 안목이 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재능력이 되는 거략skanç estar은 그렇게 된다고. 하지만 천안이 이중에 대한 공간에 맞물辦法. 그래서 적용할게요. 이렇게 하는 거 같아요. 직접 구현해요.